안녕하세요. 이 차 어때? 이대진대리입니다. 제가 손을 잘못 집었네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 바로 이 앞에 있는 정말 많이 찍기도 했고 많이 판매도 했던 정말 베스트셀링카 바로 링컨의 MKS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량 일단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2010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6만 1000km 달린 단순교체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의 링컨의 MKS 3.7 모델이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키로 수도 짧은데 1인 신조 차량이에요. 네 혼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셨던 차량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차 보시자마자 연락 주시지 않으면 금방 팔려나갈 겁니다. 일단 정확히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실게요. 네 MKS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앞에 그릴 좀 험상 굳게 생기기도 했지만 확실히 딱 임팩트 있는 그릴이죠. 정말 누가 봐도 눈에 확 꽂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전면부 보시면 앞에 전방 감지 센서 그리고 라이트가 저는 이 라이트 이 디테일 좀 보여주세요. 지금 키로 수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깔끔합니다. 네 거의 신품 그냥 갖다 껴놨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깨끗한 상태 유지되어 있고요. 옆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 휠도 차체 크기에 맞춰서 크죠. 근데 지금 휠 기스 그렇게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이 타이어. 네 소모품적으로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새 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부분으로 보시면은 지금 확실히 웅장한 크기 그리고 거기에 검은색이라 관리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지금 문콕이나 기스가 전혀 없어서 너무 깨끗해요. 그냥 거울처럼 비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이런 크롬들 미국 차라는 게 보여지죠. 네 그리고 뒤에 휠 한번 보면은 뒤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인데 뒤에 타이어도 같이 바꿔주셨어요. 이거는 소모품 쪽으로 돈 들어갈 게 없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그냥 앞뒤 다 새 거예요. 네 그리고 이 MKS 뒤에 트렁크는 제가 키로 한번 열어볼게요. 네 대신에 트렁크 공간이 엄청난 공간이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트렁크 공간만 보시면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 이게 부족하다고 느끼시면은 거의 트럭 사셔야 돼요. 그렇죠? 네 이 정도면은 물 채워놓으면 정대리 여기서 목욕 가능해요. 아니에요? 맞죠? 네 인정했어요. 네 그 정도의 엄청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당연히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트 상태까지 지금 이 차량은 뭐 흠을 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조수석 쪽으로 보셔도 오셔서 직접 보시면은 그냥 바로 구매하실 것 같아요. 지금 문콕이나 비스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 실내 옵션 많은 것도 다들 아실 겁니다. 실내 들어가서 옵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고요. 일단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네 일단 시동 걸려고 키 꼽자마자 일단 시트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네 지금 사이드미러 전동으로 펴지는 거 보셨을 거예요. 옵션 쪽으로도 꽉 차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전체적으로 아 누가 봐도 정말 깨끗이 관리 잘 됐다 느껴지실 건데 1인 신조차라 더 그런 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옵션들 설명드리면은 뭐 옵션 쪽으로 빠지는 거 없습니다. 운전석 저수석 둘 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석은 아까 보셨다시피 네 노래가 나오네요. 네 일단은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매피가 들어갔다고 지금 노래가 휘황찰났네요. 매피는 좀 이 노래가 커요. 네 일단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매피가 이렇게 나와줬으니까 이거 보여줘야죠. 네 내비게이션 매피로 해서 들어가 있어서 지금 사용하는데도 불편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핸들로 보시면은 이쪽에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그리고 이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들어가 있고요. 핸들 뒤쪽으로는 이렇게 패들시프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 뭐 이게 끄시면 아쉽잖아요. 위에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앞에 커버도 있지만 뒤에 커버도 있습니다. 네 파노라마 썬루프로 들어가 있고요. 뭐 커버만 열면 안 되죠. 제가 한번 뒤에 썬루프도 열어볼게요. 썬루프 열릴 때 소리도 안 나고 지금 깨끗이 지금 레일에 뭐가 껴가지고 그런 거 없이 정말 작동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ECM 룸미러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밑으로는 내비게이션 퀵 메뉴 버튼들 그리고 이제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네 통풍 시트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율석 둘 다 통풍 시트에 지금 듀얼 프로토 에어컨까지 네 옵션들 이렇게 꽉 차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자리에서 이 풀옵션의 옵션들 보여드렸으니까 뒤로 가서 뒷자리 공간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왔습니다. 네 뒷자리 공간 정말 여유롭죠. 네 미국 차량 중에서 제가 보기엔 이 MKS 차량이 뒤에 시트가 가장 편한 것 같아요. 공간적으로도 여유롭고 시트가 조금 높아가지고 딱 쇼파에 앉는 듯한 그런 편안함이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자리에도 다 좋아하실 만한 열선 시트도 2단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시거재기네요. 뒤에서 핸드폰 충전할 수 있게 시거재까지 들어가 있고요. 암레스트까지 확실히 1인 신조 차량이라 그런지 관리 상태는 너무나도 깨끗한데요. 네 이렇게 실내 공간까지 다 살펴드렸는데요. 이제 나가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에 앞서서 엔진놈 한번 열어봤는데요. 제가 총평 드리기 전에 이 핸드폰 교체됐던 거 안 보여드렸죠. 와서 보여주세요 그냥. 지금 단차 색깔 차이 전혀 없습니다. 옆에서 보셔도 지금 이게 교체가 됐는지 모를 정도로 깨끗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단차 이거까지 확인시켜드렸으니까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엔진 소리가 바람에 묻힐 정도예요. 정말 조용합니다. 네 조용한 엔진 상태하고 그리고 손 올려놔 보세요. 네 지금 엔진 떨림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미 쪽도 확실히 상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정도에 이거 펄감 한번 보여주세요. 오셔서 가까이 와서 펄감 한번 보여주세요. 이 펄감은 직접 눈으로 보셔야지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흑색 속에 진주가 깔려있는 듯한 네 펄이 진주 맞죠? 네 맞아요. 이 도료 안에 진주 가루가 들어있는 듯한 정말 안쪽에서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확실히 이 검은색은 이 펄이 꼭 들어가야지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정리해드리면은 2010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6만 천 킬로밖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짧은 주행거리 갖고 있는 링컨의 MKS 차량이고요. 거기에 1인 신조 차량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관리 상태 그리고 주행거리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또 하나 이 차량 금액은 지금 850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전국에서 가장 짧은 키로수 그리고 가장 좋은 상태 거기에 1인 신조 차량인데 이 금액에 구매하실 수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빨리 전화 주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 못 버팁니다. 네 이거 보신 바로 지금 전화 주셔야지 구매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좀 그랬네요. 네 저희는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정말 많은 중고차들이 다들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중고차들 중에서 정말 원하시는 차량 그리고 원하는 금액대 차량 있으시면은 저희 위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가 더 좋은 차량들 괜찮은 차량들 컨택해서 연락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 찍어 나갈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유차업대회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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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